안녕, 안녕, 안녕 여기 수금땀도 있고 고기 먹을 수 있을지 유우준 집이 찍는 거요? 말을 못해 이 새끼야 남새끼 멘트를 팍팍 날리고 그래야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유우준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금산에 있는 남이사연 휴양림에 놀러왔습니다 참 고기가 맛있네요 고기가 왜 맛있을까요? 어머머가 꺼졌으니까 고기가 맛있죠 응 에어 오오오오 육시 아 아 아 아 흠 아 엄마, 우리 들어갈 때는 이 옷 입고 나갈래요? 저 옷 입어도 돼? 빨리 갈게 아, 나 사이아미 가는 곳인데요 거울에 또 거울에 못 가니까 네, 또 있어야 해요 그럼 저거 못 가요 뭐, 뭐? 이제 뭐, 빨리 뭐 해? 정결해, 그럼 정결해, 해봐 안녕하십니까 누구한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, 누구야? 얘들아, 여보 이리 와봐 우왕 말해봐 에구리 잡고이를 타는건 여기 야 East High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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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ümmmmmm 엠어 아아 아앗 아앗 아아 c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거는 물잠자리에요. 물잠자리에요. 진짜 색이 다양하죠. 그리고 이거는 물품 9마리 잡았어. 이것들은 다 검정색들이고 이거는 다 슬기에요. 다 슬기에요. 이게 뭐야. 물잠자리에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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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